다들 어서오시구요 이단인 베이모스의 인력 사무소 열어주세요 예 이제 출발해야죠 자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공장 돌리는 날이구요 자 모닝 베이모스를 짜면 출발 가능하나? 지금 출발 가능하려나? 숙련판? 가능이라고? 방판다해? 빨리빨리 와요 우와 심하네 일단 딜러풀 빨리 갔다와서 또 방파자 다른거 빼고 계세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일단 베이 6개 뺄거야 이번주는 학원팟 패스 베이 6개 3시간이면 빼겠지? 아 웬만하면 트라이가 안나길 바래야죠 근데 대단하다 2시간부터 하는 사람이 좀 많네 괜찮? 여기 다들 머리 때리는거 보니까 금방 끝나긴 하겠다 정보이다 팟은 항장이 고랩으로 오면 고랩공대원이 오고 저랩으로 오면 저랩공대원이 온다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돼 평소에는 자녈자녈 외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내가 고랩으로 갈땐 고랩으로 오는거야 내가 저랩으로 갈땐는 믿지 않는거야? 앞으로 좀 더 방송을 열심히 하면서 안 죽어야겠네요 트라이 안나면 이 정도 딜속도면은 한 30분 컷도 하겠다 어? 저거 떴다 폭풍우 이동효과? 저건 보고 가야지 저거 못보신 분 있나? 보여드릴까요 저거? 이거 이미거 스페가 좀 이뻐 스페가 병력일상 이거 왜 파냐? 왜 보냐구요? 전제상 입찰하고 나가게 나감 자 다음 페이팟 짭니다 옛날 아브로나 느낌이네요 이거 좀 빨리빨리 빼야돼서 수바용 90년생 늑다리는 못뚫겠다 비번 걸어져 아 어차피 파티 많아 저 지금 4개 더 가야돼요 왜 벨가만 이름이 앞이냐구요? 7씨 벨가로 하면 씨벨 때문에 금지어 때문에 저거 파티명 적용이 안됩니다 이것도 고인물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그런 모습이죠 돌풍먹고 죽나 오세요 죽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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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가자마자 카운터 제발 까비 가자마자 이 지랄이야 여러분 성부 돌려야돼 윌파티 너무 고통스럽다 성부 돌리세요 성부 좀 돌려주세요 성부 좀 마리오가 죽잖아 마리오가 1번 2번 아 그 번호 아닙니다 씨브레장 방송하기 좋네 힘드네 두번째 파티 클리어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하신 분들 바로 출발해요 다음꺼 다른거 없어 어 또 떴네 아 이거 잘 뜨는구나 이동효과 보통 한 2만에서 3만 하는거 같던데 봐봐 그냥 가기 이렇게 된다니까 2만도 안찍히면 내가 2만 찍고 나가려고 했는데 바로 나갑시다 같이 하신 분들 고생하셨구요 다음 파티 출발 대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되면 레전드인거 같은데 왜 죽어 아 맛없겠네 이거 피자에 죽기만 해보세요 진짜 찾아가서 피자를 드리지는 못하죠 아 이거 노갈망 수바 이거 질증만월 존네빡산대 어 저거 과전류는 피 1에서 멈춰요 이 피 1 그냥 계속 피 1 캠키고 손으로 전하기 표현해 바라구요 무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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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주산 팟빵 무릉덩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와 뭐야 S도 품격임? 와 션션하네 아 감사합니다 개 큰 손인데 그냥 눌려버리시네 그냥 쌀수도의 품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머스 이번주 6캐릭 끝 S도의 품격이요 놀라지 마세요 자 나갑니다 뭐 입차 50분 하세요 수요일에 조금만 고생하면은 일주일이 편하다 진짜로 님들 저기 한 파티만 로사단이랑 같이 가자 하위요 어서오세요 무기초월 진짜 한 3분만 눌러도 될까요? 동의합니다 잘 만들어왔어요 초월 아 진짜 잘 만들긴 했지 초월 진짜 잘 만들었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저는 준비 완료요 예예예 저도 준비 완료요 저 1단계 뚫어놨습니다 아 예예 오늘 파티 컨셉은 시정으로 깰 수 있을 만큼 딜을 몰아버리자 재밌겠구만 뭐야 조합이 마태가리가 1도 맛있네요 레전드 맛있네요 저기 뭐라고요? 그리고 야무띠랑 이단님이랑 바꾸는 게 아 아니요 이게 여기 아 그래 그래 이단님이 더 고점이신데 예예 절반 이러고 야무띠하면 다 이겠어? 이단님 따일 것 같다라고 말하신 분 다 배낼게요 하하하하 편하고 아껴가세요 죽일게 으응 이야아아 딸도 죽는구만 아 진짜 빠르다 10분 50초 남았어? 응 저 그 1분 30초 현타요 아주 큰일 기각이어야 돼 어차피 1분 30초 레츠고 암수단진 바로 오 너무 맛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고성 점유 오 좋아요 안돼 머리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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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각성기 던져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뭐 어떻게 이것도 그냥 안 맞아야 돼 이것도 딜해 이것도 딜해 너무 괜찮은 제발 보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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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pository 이럴수 내가 탑할게 휴 som 아드 빨고 어 찼다 찼다 야 으아 켰어 켰어 가수 도와leb 펭 boss 바로 죽여줘! 브레이커드라! 바로 죽여! 바로 죽여! 죽여줘! 죽여줘! 좀 아쉬운데? 리틀? 너무 아쉽긴 하네 세킹은 블루톤뿌에 영조 맞았어! 똑같네 방금도 될 법 했다 수라 딱 켰으면 나까지 켰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 늦었다! 빠져 빠져! 아 이거 갈라진 채로 할 수 있냐 게임? 삽 가능이요 아 맵이 저렇게 막히는 거구나 이런 윗뱀 안나오나? 위치가 좀 달라져서 나와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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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가 좀 이상하네 근데 이거 뱀 잡을 수는 있어? 근데 오히려 이득하니? 뱀 때리기 좋은데? 오 칼매람 두개 들어감 굿 미치는 말? 음이 어 알았어 센터야 어 근데 여기 개 좁아 잠깐만 야 야 삽 가능이야 그쪽만 해줘 야 빨간 뱀 빨간 뱀은 뭐야? 단정상 실패해가지고 어 저거 뭐 바라보면 뒤로 가는거에요 왜 그런게 있어? 휴 휴 이지 좀 쉬죠 좀 쉬죠 예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로아사랑단에 디스코드에 나밖에 없다 손님만 있다 하아 제발 그만 좀 타고 들어가 어? 아니 야 나 튕겼어 기다려 나 들어가면 좀 키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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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졸라 억울하네 진짜 와 방금 왔는데 또 누웠어? 진짜 요새 심하네 수바형 이대로 괜찮은가 스윗은 한 번 하자 그냥 안개 차라 이마 우와 빡세다 빡세 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와 힘들어서 안되겠다 야 이거 카멘 더 갔다간 수바 이거 내가 진짜 뒤질 것 같다 이거 야 나 아 왜 이렇게 lık 언니 봐 봐 야 야 야 니 눈빛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